발표자 두 분께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찬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컨트롤 프리미엄을 가지고 저희 파이낸스 학계에서는 사실 프라이벳 베네필 컨트롤을 측정합니다. 그 다이켄 징갈레스라는 대표적인 논문이 있고요. 거기서 결국 컨트롤 프리미엄을 국가별로 다 측정을 해서 랭킹을 매기고 그게 기업 지배구조와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료 이외에도 배당 수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으로 가져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고 그리고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당을 자회사가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주회사에게도 가고 소액주주에게도 가서 소액주주, 외부 소액주주와 대주주인 지주회사에게 공평하게 가는데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뭐냐면 지주회사에게만 가거든요. 그래서 배당 지원을 떨어뜨려서 소액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극명하게 이해상충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세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가격 문제는 진짜 국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상표권 사용료 논문을 썼는데요. 제 인트로덕션에 바로 미국 사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외지사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파텐트나 상표권을 다른 데로 옮겨서 결국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이걸 용인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사 문제도 사실은 민세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회의사들도 경악심을 갖고 제대로 역할을 할 텐데 사실 사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요대표 소송도 여러 가지 지분요건이나 입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삼성물산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합병이 됐습니다. 제1무직이 합병을 하는 회사고 물산이 피합병 회사인데 결국 이름은 바꿨지만 없어졌습니다. 물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경우에 주요대표 소송을 하지 못한다라는 설들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것은 주요대표 소송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원고 적격의 문제 원고가 승계를 가능하느냐 굉장히 법적인 문제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회사법 우리나라 상법이 많은 개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개정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후적인 구제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세진 교수님께서 공정경제 3법을 말씀하시면서 시장 실패를 줄이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조금 더 공개를 해서 비대칭을 줄인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40개의 개혁입법까지를 냈을 때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발표 2위를 해주신 윤경수 교수님, 양혜원 부장님. 네 성경제 과장님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규율 방안과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이게 위헌의 소지라든지 아무튼 좀 반발도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전혀 아무런 조치 말하자면 전혀 아무런 그런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더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지배구조의 개혁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내부거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큰 목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또 시기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양쪽에서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주어진 시간 안에 잘 맞춰진 것 같고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가 좀 더 많은 공유가 되고 또 의견이 서로 다른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합의점을 좀 찾고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KDI에서 이런 좋은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